우리의 건강한 밥상은 신선한 재료로부터 시작됩니다. 품질 좋은 농산물 재배를 위해 만들어진 바이오플랜의 기술 우리 농민들의 보다 나은 농사를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식물의 생리작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연구 끝에 다양하고 독창적인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며 식물 생리활성제 전문기업이 되었습니다. 혁신적인 식물 생리활성 기술을 통해 미래농업에 기여하고 농업사회와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며 농민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작물의 수확량과 품질을 증진시키는 남다른 노하우와 기술로 국내외 호평을 받는 기업 바이오플랜입니다. 바이오플랜의 대표 제품 엑토시는 식물의 ATP 에너지 생성을 활성하는 기술로 개화율과 수정률 향상 효과를 통해 돈 버는 농사의 필수 자재로 농가들에 인정받고 있으며 그 외에 유기농업 자재부터 다정복합비료, 미량요소복합비료까지 식물 생리활성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해낸 다양한 제품들은 대한민국의 농업발전과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플랜의 핵심기술 뿌리분월 발달촉진기술 광합성대사 촉진기술 ATP 에너지대사 활성기술 증산작용 활성기술 형성층 발달촉진기술 홍 뿌리 혹 박테리아 생성촉진기술 식물 생리기술 연구를 통해 탄생한 바이오플랜의 기술들은 적재적소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농민들에게 필수 제품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넓은 세계로 향합니다. 2016년 중국에서의 수출계약을 시작으로 2020년 콜롬비아 2022년 필리핀 벼연구소 2023년 베트남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바이오플랜의 기술은 세계 20여 개국의 농업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기술의 개발로 더 나은 미래 농업을 농민들에게 선물하는 일 바이오플랜은 남다른 제조기술과 품질관리를 위해 성공적인 혁신을 거듭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플랜은 2013년 설립 후 2015년 충북 고은으로 본사 이전 2019년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2021년, 2022년 공장 확장 그리고 벤처기업 이노비즈 등을 비롯하여 각종 특허 취득을 통해 바이오플랜은 농업시장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또한 바이오플랜은 변홍사 탄소중리 기술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농업의 발전에 공헌을 하고 있으며 사람 중심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한마음 한뜻이 모인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농업사회와의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세상에 없던 기술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는 바이오플랜입니다.